연정 잘하는 건 유명하지 않아요? 연정에도 잘하네요. 연정 알아요. 라디오 할 때 많이 봤었는데 노래를 진짜 잘해요. 깨끗해요. 솔로 가수 같아. 그렇지. 혜연 씨 OST를 물려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. 기희연 오 희연이 래퍼잖아요 희연이. 좀 친합니다. 기희철이라고 별명이 김희철 씨 닮아가지고. 가산점이에요. 내 사랑해줘. 어 나 이분 봤는데 미스트로에서. 아 노래가 늘었어네. 아이패드 조카 나오겠네 깜짝 놀랐어. 이게 성량이 진짜 여기 다 안 담기는 것 같아 그냥. 아저씨 사랑이야 그거잖아. 입장하기 너무 잘해요. 잘 사는 사람 결혼식에 축가 같아요 딱. 조국쯤에서. 바로 솔로 준비해도 될 것 같아. 바로 난 쪽으로 웃는다. 와 음색이 홀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. 이런 거 하면 기교 있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. 거미의 기억상식 하는 말. 그렇게 안 하는데. 이분도 도전이에요 최유정. 최유정의 광팬이에요. 메인 래퍼에다가 메인 댄서. 근데 여기는 또 보컬 뽑는 거잖아. 아이 노래도 잘한다니까.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. 또 네 분이서 부르는 노래고.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. 진솔이가 항상 공 셔틀이었어가지고. 힘들게도 안 불러요. 송곳처럼 나가는 발송이 저 너무 좋습니다. 아이돌을 안 했을 때 일 것 같은데. 1위 아니면 3위. 일단 톤이 굉장히 좋고요. 자기 목소리에 맞게 노래해. 와 재밌겠다. 저의 원픽은? 저의 원픽은? 원픽으로다가?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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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